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모두 모두가 좋아서 나는 나에게 있는 것을 자꾸자꾸 주고 싶어요. 이 반짝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? 주고 싶은 마음, 바로 나눔이에요. 내 마음에 나눔이 햇살같이 빛이 나요. 소중한 보석같은 마음이 아름다운 빛깔로 환히 비쳐요. 마음 가운데부터 두 발끝까지 마음 가운데부터 두 발끝까지 마음 가운데부터 머리끝까지 이 빛나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. 엄마,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? 아빠,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요. 동생아, 이 과자 같이 먹을래? 친구야, 내 장난감으로 같이 놀까? 내 마음이 전해져 엄마, 아빠도 빛나고 동생도 빛나고 친구도 빛이 나요. 자꾸 주기만 했는데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요. 나눔의 마음이 가득해 기쁨으로 나는 춤을 추어요. 나눔의 마음은 참 신기해요. 키득키득 재미있는 마음을 나누면 풍선처럼 점점 커지고요. 쿨쩍쿨쩍 슬픈 마음을 나누면 콩알만큼 점점 작아져요. 반짝반짝 똑똑한 생각을 나누면 박사님처럼 멋있어져요. 콩닥콩닥 행복한 내 마음을 나누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요? 나는 자꾸만 나누고 싶어요. 코콩양아 いる 처럼 감사합니다.